제가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갈 때가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갈 때가 있지만 사실 밥값을 누가 내는가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한 적은 없어요. 늘 그냥 내가 내지 뭐. 이 생각이 늘 많았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가능하면 제가 밥 사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밥 사달라 그러진 마세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뭐 이런 성도들하고 같이 갔을 때도 서로 돈 내겠다고 싸움이 일어나죠. 계산할 때. 카드를 꺼내고 뭐 그 다음에 앞에서 결제했는데 그거 캔슬하고 다시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 과연 볼 수 있을까. 소위 MZ세대들 속에서 재미있는 것은 다섯 명이 밥을 먹으면 카드를 다섯 장 내는 거예요. M분의 1. 맞아요. 근데 그런 식당이나 그런 점퍼에서 조금 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 냈을 때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M분의 1로 통장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딸아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오늘 MZ세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에게도 내가 손해를 끼치고 싶지도 않지만 누구 때문에 손해보고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 손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희생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죠. 내 건 내가 챙기고 또 네 건 내가 순되지 않는 아주 분명하게 분리가 돼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제가 느끼는 이렇게 밥을 사주면서의 기쁨.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 밥 사주게 하옵소서. 이게 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거꾸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게 밥 사줄 사람 많아지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공허한 기도겠어요.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할 때 아까 서두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나눴지만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을까. 이게 사실 저는 사랑과 희생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 당연히 희생이 따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냥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그 속에 희생이 다 들어있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해 주셨고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란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거 희생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대신 죽어. 그건 누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오늘 청소당번인데 자기 좀 일찍 가야 되겠다고 청소를 대신해달라 그러면 그게 가능했어요. 과연 요즘 그게 가능할까. 요즘은 청소도 안 시키니까. 학교에서 청소 안 시키잖아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산 학생들이 과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과연 이해는 하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사랑이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어디에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가 하면 희생이 동반된 사랑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희생은 내가 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 즐겁기 때문에 사랑은 재미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희생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 없는 사랑이 오늘날의 모습이 되어진 지도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에라 21장이에요. 사우랑 시대에 일어난 참 기부원 사람을 학살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이당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그 일 때문이다. 그래서 기부원 사람을 죽인 사우레 집안 중에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들이 죽은 어머니가 거기 와서 배에 옷을 입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자기 아들의 시신을 지키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스토리는 나중에 다이당이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니까 당연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여러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도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아빠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하지만 자녀는 낳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넘쳐나게 되고 그런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희생, 사랑과 다른 면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만큼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단임 목사님으로 계신 산정연 교회에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바보로 살고 계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미 그분은 천국 가셨는데 제가 산정연 교회에 가서 가장 그렇게 뿌듯했던 시간이었어요.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천국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장기려 장놀인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기려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면서 춘원 이광수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바보요 아니면 성자요. 그러니까 바보와 성자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정말 바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바보가 아니라면 성자일 거야. 성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없이 사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장기려 장놀이 1950년 12월 달에 전쟁 중에 월남을 하셨어요. 평양에 다섯 자녀를 두고 김봉숙 여사도 남겨두고 그리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온 이유가 살겠다고 내려온 게 아니라 국군들 부상자들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군 엠브란스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 김봉숙 여사가 얘만은 좀 데려가요 그렇게 하면서 맡긴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떨어져서 살이라고 생각 못하고 곧 만나겠지. 그런데 둘째만큼 좀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둘째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보건병원을 세우고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했죠. 너무 남을 돌보느라고 자기 아이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이게 제가 그분이 장계리 장도님 천국 간 다음에 장가용 박사가 그분도 서울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공부했고 그분은 해부학과 교수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왜 해부학과 교수가 된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의사는 돼야 되겠는데 내가 아버지가 내가 그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부산에 나밖에 없었는데 나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는 돌봐주지 않은 채 환자들 돌보느라고 나는 뒷전으로 아예 팽겨쳤었다. 상처가 많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되지만 산 사람은 안 만지고 싶다. 산 사람은 안 만지고 싶다. 그래서 해부학과 교수가 됐다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하니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상처받을 만큼 희생적 사랑을 했고 이제 아들이 크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진정한 희생적 사랑 우리 장기려 장노님이 보여주셨고 이걸 세상은 이해 못하니까 당신 바보야? 도대체 성자야?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진정한 바보가 참된 사랑을 한다. 그동안 그쪽으로 Seb관영이 그런 사랑의 자리인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먹어야 한다. 그러나 저는 내가 그 부분을 난 오늘의 결혼을 했고 감사합니다.